여기서 끝이 아니다! 고르고 고르고 또 고른! 스페셜 중에 스페셜! 엔지 5대 전환! 지붕 뚫고 하이킥의 고품격 돌발인지의 기재 정보석! 나 정사장인데? 잠시 후 정보석에게 닥칠 시련이 있었으니! 아이고 저러워! 아이고 죄송합니다. 참 뭐라든 어설피다 어설퍼! 대망의 제1의 이순재 고사! 선생님 저 그 선생님이... 백지보석! 그래도 시험 쓴다면 잔뜩 긴장한 모양!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방금 말한 데도 또 무시해 또 무시해! 내가 말 끝났다는 얘기 아직 안 했는데도 일어나잖아! 제발 그러시지 마 세경 씨 왜 웃고 그래! 옆에서 웃음 터진 세경! 그럼 웃긴 걸 어떡해요! 얘기 들었는데 닭볶음부터는 내가 하라고 그런 거야. 그래 알았어. 근데 지금 닭볶음부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둘이 근본적으로 풀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래 지금. 저게 꺼인 잎부터 부셔야겠는데. 장훈이... 이거 좀 놔요. 안 돼요 장훈이 못 가요! 아유! 강렬한 빨간 네모 대공개! 하하하하하하! 주유소에 기름을 사러 온 정보석. 법상 가장 크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강추 위에만 얼어 버린 창문!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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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국 웃음 앞에 무너지고 마는데! 거침없는 웃음질조 보쌈와 정보석의 엔지였습니다 내 이름은 김삼순 엔지계의 마이다스 손 김선아 우리 연애나 한번 해볼까요? 가 엔지 우리 이번엔 과연 연애나 한번 해볼까요? 아우 으흑 으흑 아 댄기 어머 나이 지금 뭘 가리나? 손을 볼 것도 없구만 야 으흑 어? 깼어 으흑 미안합니다 낫다녔들 방석으로 제대로 얼굴 맞은 현빈 우리 아들이랑 깊은 사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세게 던지려고 한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기 어깨를 잡아 여기로 그래 어깨가 아니라 얼굴을 쳐버린 현빈 분위기 메이커 김선아의 상큼발랄 엔지였습니다 동의의 깨방전인지의 달인 지진이 괜찮으십니까 천하? 그래 이게 그 참 뭐야 이거 컷이 있었던가 여기까지 긴장한 지진이 결국 엔지를 내버려 아 그런가? 천하다 다시 한 번 갈게요 다시 촬영 지진이 또 다가오는데 아 참 앞에 거 다 뛰어넘으면 어떡해 아 참 급했어 내가 이번엔 진지하게 촬영하는 두 사람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컷이 안 난다 왜 웃었나 왜 계속 일부러 엔지 내지? 막박도 일부러 엔지 내지 연인의 길은 멀고도 부끄럽다 피를 뿌려 양반들을 추살하고 백성은 혼란에 빠뜨리고 있네 헌데 어찌 조정에 중심이란 자들이 연기에 완전 몰입했는데 대체 과연 해오지 못하고 있냐? 대체 과연 해오지 못하고 있냐? 과연 해오지 못하고 있냐? 과도한 흥고는 목소리에 해롭습니다 동이야 안타 안타 내가 좀 유연했지? 죽어가는 마지막 모습을 꼭 보아달라 이렇게 더 힘없이 해주세요 대선 죽어가는 마지막 모습을 꼭 보아달라 조금만 더 담담하게 죽어가는 마지막 모습을 꼭 보아달라 너무 담담 다름을 너무 또렷하게 안아줘 위기를 넘길 교만의 비책은 슈가가 많이 남았어 뭐하달라 슈가가 많이 남았어 뭐하달라 슈가가 많이 남았어 아이 시키는게 했는데 왜 먹질 않냐 다음 장면에 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시작하거라 이 소리에 숨겨진 배민은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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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 보러 개성 만점 톡톡 튀는 지진이의 엔지였습니다 안녕 프란체스카의 본능적인 애드리베이와 김수미 할머니야! 아니 할머니 왜 이러세요 또 할머니! 할머니야! 할머니 맞잖아요 할머니야! 마! 톡톡이 마! 할머니 맞잖아요 어이, 이 슈가! 이거 봐 만취한 김지석을 깨우는 김수미 이거 봐 눈떠! 눈떠! 어이, 어이, 어이! 어이! 눈떠! 아니 멀쩡한 놈이 왜 갑자기 신봉사가 됐어 이어지는 김수미의 폭풍 애드립! 야! 어! 눈떠! 입 다물고 눈떠! 음주운전으로 경찰서에서 취조를 받는 김수미? 계속 이렇게 시침이 떼실 거예요? 내가요 아까부터요 깜짝이야 으아! 누가 이들을 말리려 당장 눈에 띄 잡혀서 끌려와! 지금 영화 15도로 영화 15도 널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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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미션 이선균을 유혹하라 너무 아름다운 미션 더 행복한 표정 좀 해주세요 아우! 어떡해! 아우야, 놈이야 그놈의 정기를 빼앗아서 내 젊음을 다시 되찾으려고요 미친놈 정기를 한 버릇 빨아도 돼? 미친놈이라니? 널 만나고 다니는 겁니까 제정신 나니? 너는 거 잘해 크게 으엓! 미친놈이라니 이번엔 과연? 이게 정말 난리나 이거 에드린의 결정판 보슴폭탄 김수미의 엔지였습니다 도노뮤스틱의 기상전의 엔지연구가 이주현 아무 일 없다는 듯 달려가보지만 이주현 굳은 표정으로 걸어오는 이주현 이번에 준비한 건 과연? Q. 펭크 타임에 자기 코나홍 생겼대 여기서 잠깐 버터스 타임 엔지원? 뭐, 엔진이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천왕이 굉장히 멋있네요. 5대 천왕, 감사히 받겠습니다. 2011년에는 더 좋은 작품과 더 즐거운 모습, 그리고 더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